통합총회가 오는 23일 북한선교주의를 앞두고 북한선교의 중요성과 기독교인의 사명을 담은 총회장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손다릭 총회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사명에 헌신하기로 다짐하자며 북한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평화통일을 이루는 방안에 대해 손 총회장은 분단현실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과 분단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 분열을 먼저 회개해야 한다며 남한 사회와 교회 안에서 치유되고 화해하는 역사가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총회장은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예배 환경과 경제적 궁피배 회복,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정전 60주년을 맞은 올해부터 광복 70주년을 맞는 2015년까지를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3년으로 선포하고 오는 24일부터 광복절까지를 특별 기도기간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